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첫 번째 페이지 여름휴가를 마치고 계절이 바뀌어 돌아온 cbs 김형준 국방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9월입니다 네 시간 참 빨리 가네요 2023년의 3분의 2가 정말 순삭이 된 느낌인데 여름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잘 갔다 왔습니다 잘 다녀오신 것 같네요 피부도 좋으시고 탱글탱글한 느낌입니다 근데 김 기자가 지금 휴가 다녀온 사이에 한바탕 난리통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저번처럼 공습 경보까지는 안 울렸는데 북한이 우주발사치를 또 쐈더라고요 북한이 지난 24일 0시부터 3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 IMO에 통보했고요 24일 새벽에 실제로 쐈습니다 북한 발표 내용으로는 5월 31일 1차 발사 때 2단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 추락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발표 내용을 보니까 이번 발표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는 2단까지는 점화가 됐고 3단에서 자폭장치가 있는데 이 자폭장치가 오작동해서 터졌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이것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면서 10월에 재발사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북한 발표랑 다르게 우리 군은 2단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정황이 있다고 이종석 북방부 장관이 얼마 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말대로 정말 성공할지는 10월 가봐야 합니다 써봐야 아는 거죠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주발사체랑 탄도미사일은 기술을 공유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위성발사가 지난번에 실패하고 그걸 개량해서 2차 발사라는 성격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걸 지난주와 이번주에 우리가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뭔가요 대체? 그게 1년에 2번 하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그러니까 어제 8월 30일을 종료된 을치 프리덤실드 자유의 방패 연습을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만약에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에 대비해서 한미가 미리 짜둔 작전계획 5015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5027이라고 불렀는데 이건 폐기가 됐고요 50으로 시작되는 거는 미국의 작전계획 중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50이라고 합니다 현재 작게는 2015년에 최윤희 합참의장과 커티스 스케페르티 한미연합사령관이 서명하면서 발효돼가지고 5015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원래 시간이 지나면서 전략적 환경을 감안해서 작전계획은 조금씩 다 바뀝니다 그래도 5015도 방금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1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개편 작업하고 있어요 또 바뀌는군요 하여튼 한반도에 전쟁이 났다고 가정을 하고 이 작전계획을 적용해서 온 나라가 국가총력전 태세로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는 상황을 연습하는 게 1년에 2번 하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상황을 가정해서 훈련을 하는 을지 프리덤실드 북한에게는 꽤나 껄끄러운가 보네요 이게 이 연합훈련이 유사시에 우리가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전쟁 연습이라는 게 북한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우리가 이 훈련을 할 때마다 초긴장 상태에 들어가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훈련 핑계 대고 쳐들어갈까봐 비상이 걸리는 겁니다 사실 택도 없는 얘기긴 한데 대규모 군사훈련이 어느 정도 무력시위 성격을 띠는 건 맞아요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훈련을 한다는 핑계로 필요한 곳에 병력을 집합을 시키고 물자를 준비했는데 정작 지급되는 게 훈련이 아니라 실전용 물자예요 그러면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당장 작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전에도 벨라루스나 국경지대 쪽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했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1990년 새해 기자회견에서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아예 북한 보고 와가지고 너네가 훈련 봐라 이렇게 제안한 적도 있어요 진짜 훈련인지 아닌지 니들이 와서 직접 확인해라 보면 될 거 아니냐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군축을 할 때 굉장히 흔히 쓰는 방법이에요 상호 신뢰 차원에서 굉장히 흔하게 쓰이는 방법이고요 북한이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받아들이지는 않았고 그래서 이제 북한은 어차피 쏠 거라는 정찰 위성을 한미연합훈련 시기에 맞춰서 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겠고요 마침 오늘의 주제가 군사훈련과 연습 김영준 기자가 주제를 잡아왔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연습을 하고 있다 이런 북한의 주장에는 타당한 구석이 있는 건가요? 우리가 선제 공격한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다만 북한 얘기가 100% 다 틀린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원래 군비 경쟁이라는 것 자체가 서로를 못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는 방어적 성격에서 이러는 거다라고 하면서 한 나라가 군비를 계속 늘리거나 대규모 훈련을 하면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서로가 자기 나라 국방력을 강화할수록 오히려 전쟁 위험성이 높아지는 걸 국제정치학에서 안보 딜레마라고 불러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딱 40년 전인 1983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에이블 아처 연습이라는 걸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핵무기를 동원한 전면장 상황을 가정한 연습이에요 그런데 냉전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공개된 무서를 보니까 소련 수뇌부가 이때 엄청 긴장했대요 왜냐하면 연습은 병력 동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페이크고 실제로는 나토가 핵무기를 동원해서 우리 쳐들어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실제로 상대국가 속내를 어떻게 100% 알겠습니까 북한 입장에서 이 훈련을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중국이 서해 같은 데서 대규모 해군 함정을 동원해서 훈련을 하면 우리도 경계해요 당연히 제가 보완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만약에 중국 해군 함정이 그러다가 서해 쪽에서 너무 많이 넘어온다 그럼 우리도 또 대응하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지금도 사실 대만 해협에서 중국이 심심하면 전투기 띄우고 군함 띄우고 해가지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한테 우리가 너네 안 쳐들어갈 거니까 안심해 이렇게 말했다고 칠게요 근데 그럼 대만 입장에서 그거 믿을 수 있어요? 그냥 믿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없는 거죠 저도 못 믿어요 당장 사실 이거는 진영 논리가 아니고 그냥 국제정치의 내곡한 현실에 더 가까운 얘기입니다 2018년 그러니까 남북정상회담이랑 북미정상회담 한창 하던데 이 연합훈련 중단했던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거긴 하지만 그렇군요 북한의 반발을 낳은 을지 프리덤실드 이제 어제로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을지 프리덤실드라는 말이 입에 잘 안 붙더라고요 이게 명칭이 어떻게 생겨난 겁니까? 원래 이거는 1954년부터 전에 JSA편 때 말씀드렸던 유엔군 사령부의 주관으로 시행해오던 포커스랜드라는 연습이 그 기원이에요 그러다가 1968년 1월 이른바 김신조 사건 그러니까 북한이 무장공비를 보내서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던 기도가 있었던 뒤로 정부 차원에서 을지 연습이라는 걸 하고 있었거든요 을지 연습은 공무원들 위주로 하는 겁니다 원리는 비슷해요 전쟁 나면 공무원들이 총력전에 대비해서 어떻게 일하고 또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그걸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왕 전쟁 상황 과정에서 훈련할 거면은 정부랑 군이랑 같이 훈련하면 더 낫지 않냐 어차피 전시회 둘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 두 개를 통합합니다 1976년부터 을지 포커스랜드라고 불렀어요 그다음에 2008년에 이름이 바뀌는데 을지 프리덤 가디언 이제 좀 익숙하네 그러니까 자유의 수호자 이런 이름으로 바꿔서 2017년까지 이 이름으로 계속했습니다 매년 8월쯤에 합니다 근데 이게 잠깐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된 거죠? 네 2018년에 남북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있어서 이걸 중단했어요 그러다가 2019년에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규모를 축소해서 다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2020년부터 한미연합지휘소 훈련 ccpt라는 이름으로 1년에 두 번 진행을 했어요 2022년 4월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로 프리덤실드 즉 자유의 방패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1년에 두 번 합니다 마찬가지로 전반기에 하는 건 그냥 프리덤실드 연습 후반기에 하는 건 을지 프리덤실드 연습 이렇게 1년에 두 번 한다 잡지사의 모체죠 cbs도 을지 연습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 민방위훈련 때 뭐 하던데요 우리도 네 전시회는 정보전달 차원에서 방송국 역할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cbs도 비상시에 국가재단 방송을 하게 돼 있고 실제로 을지 연습 때 회사의 상황실을 꾸려서 연습에 참여합니다 민방위훈련은 지난 23일 오후 2시에 15분 동안 전국에 사이렌이 울린 거 다 기억하시죠? 제가 지금 예비군 다 끝나가지고 민방위로 편성돼 있는데 전쟁이 나면 예비군과 별개로 행정안전부에서 통제하는 민방위 조직이 동원돼서 인력이나 물품 후방 지원 이런 걸 수행합니다 다만 총은 안 됩니다 민방위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아요 훈련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 미사일이 떨어진다는 상황이 발생하면 대피를 어떻게 하는지 또 대피한 상태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누가 다치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훈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연평도 포격전처럼 실제로 민간지역에 공격을 받은 사례도 있고요 다만 민방위는 군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진행한다는 점에서 사실 연합훈련보다는 을지 연습하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고요 을지 연습이 연합훈련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네 정부 발표 자료나 다른 언론사 기사 같은 걸 보면 한미연합연습이라는 표현을 좀 자주 볼 수가 있던데 김영준 기자는 아까 보니까 연합훈련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연합연습이라 부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연습하고 훈련이 군사적으로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요 연습 엑셀사이즈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전적으로 연합합동작전 과정에서 작전술 제대에 작전기획 준비 시행을 포함한 군사기동 또는 모의된 전시작전 시행 절차 숙달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실제 전쟁 상황에 대비하는 작전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해보는 겁니다 훈련 이건 트레이닝인데 사전적으로 전술 제대의 개인 및 부대가 부여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식과 행동을 채득하는 조직적인 숙달 과정인데요 뭐가 다르지 전에 제가 전략과 전술 이야기 했었죠 그렇죠 전략이 더 큰 개념 전술은 단위가 작아요 예를 들어서 흔히 볼 수 있는 유격 훈련 사격 훈련 이건 작전기획을 숙달한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전투 능력을 숙달하는 거에 더 가깝거든요 당연하지만 연습이 훈련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크고 준비할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연합연습이라고 부르는 게 사실 군사적으로는 맞는데 그런데 연습이랑 훈련이랑 비슷한 말 같은데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훈련하고 연습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사실 구분 못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리고 연습이라는 말이 우리말에서는 피아노 연습 이런 데 쓰이고 훈련이라고 하면 운동부 훈련이나 군대 훈련처럼 단체로 하는 거를 직관적으로 연상시키기 때문에 그쪽이 더 쉬워서 연합훈련이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군사적으로 100% 맞는 표현이 아닌 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언론은 어디까지나 대중을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혼동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그 이미지에 부합되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 한미여답훈련이라고 보통 명사에 가까워진 단어를 말할 때는 훈련이라고 하고요 자유의 방패, 을지처럼 특정한 이름 그러니까 고유명사를 거론할 때는 연습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준을 정해놨군요 그런데 언론을 통해 보면 이거를 컴퓨터로 하네 실제로 기동하면서 하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컴퓨터로 군대 훈련을 합니까? 워게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워게임 우리말로는 도상 연습이라고 하는데 이 도자가 지도할 때 쓰는 그림 도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도나 그림 위에서 병력을 움직이는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마치 보드게임 같은 겁니다 보드게임? 보드게임이야 옛날부터 있었지만 군용 워게임으로는 19세기에 독일에서 개발됐던 크릭스 슈필이라는 게임이 군용 워게임의 효시로 제접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사진도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진짜 보드게임 느낌이네요 독일어로 크릭스가 전쟁, 슈필이 놀이, 게임 이런 뜻이에요 워게임이네 당시 프로이센군의 보병, 기병, 포병 등등하고 지형을 반영해서 지도에다 구현을 해놓고요 장교들이 어떤 명령을 내리면 그거를 상황에 따라 반영해서 통제관들이 성공, 실패를 판정해서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게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장교 양성 시스템에 필수로 들어갔고요 랜덤한 변수를 구현하려고 진짜 보드게임처럼 주사위 굴리는 방향을 쓰고 그래요 지금은 이게 컴퓨터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스타크래프트처럼 비유가 100% 다 맞는 건 아닌데 우리군과 북한군의 병력 규모나 능력치 이런 거를 수치화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물론 비유에서 스타크래프트랑 비슷하다는 거지 당연히 훨씬 더 복잡합니다 더 복잡하겠죠 실제 환경을 반영해가지고 컴퓨터 안에다 가상의 한반도 지도를 만들었고 부대 배치나 전력 이런 거를 다 감안을 해요 그렇군요 어떻게 하는지 실제로 한번 보고 싶네요 사람들 많이 하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괜찮을까요? 콘셉트만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콘셉트만 사실 저도 이거 하는 걸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취재를 해보니까 대충 이런 식입니다 먼저 사령부랑 군단 사단과 여단 이거 등등 장성급 장교들이 지휘하는 큰 규모 군대를 편석을 해요 이 밑에 셀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셀이 뭐냐면 기동 그러니까 공격과 방어 그리고 군수 정보 포병 등 각 군대의 기능을 맞는 단위를 말하는 거고요 근데 이 셀마다 통제 장교랑 게이머가 들어가요 게이머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요원입니다 군인이죠 지휘관이 부대를 어떻게 운영할지 결심을 내리겠죠 그러면 통제 장교를 통해서 이걸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게이머들이 이 전달을 받고 자기가 조작하는 셀의 단위 부대를 조작을 해서 이동이나 공격 등을 하도록 컴퓨터에다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또 통제 장교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하는 게임처럼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 엄청 걸려요 그리고 보고하는 것 자체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워게임을 규모를 되게 크게 하고 또 미군 지휘 시스템하고 연동해가지고 하는 게 이 한미연합훈련에서 하는 겁니다 이걸 지휘소 훈련 CPX라고 불러요 실제로 병력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휘 절차를 숙달하는 연습이라고 해서 그렇군요 이것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실제 병력도 움직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합니다 그걸 야외기동훈련 FTX라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실제 보병이나 전차 같은 게 기동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숙달을 합니다 보통 군대 훈련이라고 하면 사실 이쪽을 더 많이 연상하실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군 내부 컴퓨터로 뭘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저도 그 화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군사 기밀이에요 사실 제가 오늘 어떤 식으로 한다 이런 류의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세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본 적도 없고 작전 계획 자체도 2급 비밀이에요 그래서 크게 크게 대강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세부적인 거는 알 수도 없고 알아도 말 못합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는 내용은 취재해서 이미 언론에 공개를 했거나 보안에 위배가 안 되는 내용만 말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UFS 연습을 하게 되면 CPX를 할 때 적용하는 시나리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실제 부대들도 FTX를 해요 한미연합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전쟁이 났고 정부 청사가 공격받고 있다 어떤 부대가 투입해서 방어를 해라 그리고 어디 있는 어떤 전차부대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기동하면서 북한 전차부대랑 싸워라 또 어디 지역을 맡은 보병부대한테 임무를 내리는데 북한군이 경기도 어디 도시를 점령했으니까 싸워서 물리쳐라 이런 식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이번 UFS 때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를 기동훈련만 따로 떼가지고 워리어실드 즉 전사의 방패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 상황이 주어지는군요 지금 동영상만 보고 계실 텐데 그 동영상을 보시면 한미연합 육군 병력들이 도시에서 기동하면서 훈련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FTX가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FTX가 야외 기동훈련 CPX가 지휘소 훈련입니다 을지 프리덤쉴드 말고 다른 한미연합훈련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1년에 2번 하는데 을지자유의 방패 프리덤쉴드가 8월에 하죠 그럼 3, 4월에 한 번이 남아있는데 이 FTX를 여러 부대가 같이 했었습니다 옛날에 이걸 진짜 크게 했었거든요 시작은 1969년 3월에 시작된 포커스 레티나 망막의 초점이라는 연습입니다 망막의 초점 멋있다 이후 1976년부터 팀 스피릿이라고 불렀거든요 이거는 많이 아실 거예요 참가해 보셨다는 분들을 꽤 본 적이 있습니다 1993년까지 이 이름으로 계속했는데 1992년에 IAA의 북한 핵사차를 추진하기 위해서 한 번 중단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에 한미연합 전시 증원 연습 RSOI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팀 스피릿랑 성격이 약간 달라요 유사시에 미군의 증원 전력이 괌이나 오키나와 같은 곳에서 한반도를 어떻게 전개되는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연습하는 CPX에 가까워요 지금은 프리덤쉴드 연습할 때 RSOI가 이미 통합이 다 돼 있어요 그렇군요 독자분들 중에서도 팀 스피릿 훈련에 참여해 본 분이 아마 계실 것 같은데 군대 썰 푸실 거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 푸셔도 저희는 제재하지 않습니다 조금 연배 있으신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봤다 언제 추억에 있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추억에 젖으실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훈련들은 어떤 게 있었나요? 팀 스피릿의 성격을 이어간 건 있었습니다 이거랑 별도로 진행하던 FE 폴 이글이라고 하는데 독수리 연습이라고 합니다 이건 원래 팀 스피릿랑 별개로 시행되던 또 하나의 FTX예요 1961년부터 시작했고 원래는 후방 지역의 소규모 방어 지역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규모가 확대돼서 시행되던 와중에 2008년에 RSOI랑 합쳐져서 하게 됐어요 폴 이글이 왜 붙여졌냐면 폴은 낙이고 이글은 독수리인데 낙이 독수리? 각각 미 육군 1특전단하고 우리군 특전사 1공수특전여단의 상징입니다 원래 이 연습 때 한미특수부대가 연합으로 같이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하여튼간에 2008년에 RSOI라는 이름을 키리졸브라고 바꿨어요 키리졸브 중요한 결의 그리고 FE랑 합쳐서 흔히 KRFE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정리하면 2008년부터 3, 4월에는 KRFE라고 해서 전시 증원 병력이 들어오는 거랑 대규모 FTX를 같이 했고요 8월에는 UFG라고 해서 정부 차원의 전쟁 연습이랑 또 FTX 같이 했던 셈이죠 물론 CPX도 하고요 전 정부 때는 북한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잠깐 축소 시행했다가 정권 바뀌고 나서 다시 규모가 커져서 FS 아까 말씀드린 프리덤실드라는 이름으로 통일되고 전반기에는 그전처럼 대규모 FTX를 같이 후반기에는 을지 연습하고 합쳐서 시행합니다 전반기에 하는 대규모 FTX의 사례 중 하나가 해병대에서 하는 쌍용연합상륙훈련이거든요 제가 올 봄에 여기 다녀왔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거 하러 전에도 말씀드렸던 미 해병대의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실은 강습상륙함 경항공모함도 우리나라에 왔었습니다 지금 사진 보고 계실 텐데 위쪽이 그 경항공모함에서 실제 찍은 사진이고요 아래쪽이 쌍용연합훈련 당시에 실제 사진입니다 직접 찍어오신 사진이군요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원래 뭐 훈련을 실전처럼 해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컴퓨터 시뮬레이션보다는 야외 기동훈련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둘 다 필요합니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미연합으로 진행되는 FTX를 기존의 연대급 규모에서 축소해서 대대급 규모로 하고 대신에 특정 시기에 하는 게 아니라 연중 분산해서 하기로 했었어요 이거를 두고 보수 진영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컴퓨터 게임으로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던데 이건 반만 맞는 얘기예요 사실 반만 맞는 왜냐하면 FTX는 실제 병력을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훈련을 크게 하더라도 규모의 한계가 있어요 야외 기동훈련은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좁아요 그리고 장비들 기동하면 엄청 시끄럽습니다 또 문제가 전쟁은 항상 정치나 경제 같은 거랑 관련이 있어요 때문에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을 해야 되는데 당연한 게 군대가 맘대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군대를 통제해야 되는 거잖아요 훈련할 때도 이러한 상황을 다 가정해가지고 정부 요인들이 회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나을지 도출하는 방식으로 해요 이걸 폴밀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정치군사 게임이라고 해서 저도 약식으로 이거 해본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국가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군대 훈련장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몇몇 제가 퇴역장 성분들 상대로 취재를 해봤거든요 근데 FTX는 아무리 크게 해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 훈련들은 대대급에서 각자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하게 아무 때나 훈련하면 되는 거고 정부와 국가 차원에서 크게 연습을 진행하는 CPX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 아 그래요? 그런 분들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훈련 시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시뮬레이션 연습을 어디서 하나요? 할 때 벙커에서 합니다 벙커 전쟁이 나도 정부나 군 수뇌부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방어와 지휘 시스템을 갖춘 우리 군과 미군의 지하 벙커가 있거든요 그 벙커에서 주로 진행해요 대표적인 곳이 B1 문서고라고 하는 곳인데 이거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의 지하에 있는 벙커를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이 나면 정부 요인들이 여기 모여서 전쟁 지도부 역할을 해요 그래서 B1 전시지휘소라고도 합니다 가본 분들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이 벙커 하나에 우리 정부 전체가 다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놨대요 엄청 큰가 보네 그리고 몇 달 동안 버틸 수 있게 물자랑 시설을 다 갖춰놨다고 하더라고요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하지만 그래도 지하니까 또 습하기도 할 테고요 주모도 커가지고 한 번 들어갔다가 담배 한 대 피우러 나오려고만 해도 10분은 걸린다는 웃지 못할 얘기도 있습니다 진짜 큰가 보네요 주한미군들도 벙커 같은 곳이 있겠죠? 있습니다 미군 정확히는 한미연합사령부의 벙커로 경기도 성남에 CP탱고라는 데가 있어요 미군들이 여기서 많이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과천에 있는 한국군 지휘부 그다음에 성남에 있는 미군 지휘부를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한미가 컴퓨터로 연합훈련을 하는 거죠 8월에 을지 연습하고 같이 프리덤실드 연합훈련 할 때마다 대통령들이 이런 벙커를 찾아가지고 장병들 격려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국군 통속권자가 대통령이잖아요 훈련에 직접 참여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돼요 군사력을 어떻게 운용할지를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니까 이거 말고도 국방부 지하에 B2라는 곳이 있습니다 국방부 지하에? 그리고 충남 계룡대에 6회공 3군본부 지하에 U3라는 데가 있고요 대구 미군기지 쪽에 또 CP 오스카라는 데가 있고요 이름이랑 간략한 위치 정도는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은 제가 말을 못합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사실 여기 나온 건 아니지만 제가 이런 지휘소 그러니까 군 벙커를 몇 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안서약서를 썼습니다 들어갈 때 서약서를 썼다? 네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을 봤는데 말씀 못 드립니다 그냥 군의 지휘체계가 어떤 식으로 보고가 되고 또 명령이 하달되는지 그걸 직접 볼 수 있었다 이런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요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 그리고 베일에 쌓여있는 벙커 얘기까지 이렇게 해주셨는데 다음 시간 주제에도 생각해 두신 게 있나요? 이거는 어떤 시청자분께서 저한테 메일까지 보내셔서 메일을 보냈습니까? 네 맞아요 이걸 해달라고 하셔서 특별히 편성을 했습니다 뭐죠? 특수부대와 특수전에 대해서 아 그렇군요 다만 제가 되게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 프로그램처럼 어느 부대가 제일 세네 이러는 거거든요 제가 엄청 싫어합니다 그리고 부대 이름만 늘어놓을 거면 사실은 제가 필요가 없어요 아하 그러면 그런 거 다루는 프로그램은 아니니까 어떻게 접근할 거예요? 특수전, 특수작전이라는 게 뭐고 어떻게 수행이 되는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효과를 내고 일반적인 전투와 어떻게 다른지 또 전쟁에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이런 걸 다뤄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준 기자가 가장 잘해줄 수 있는 특수부대와 특수전 이야기 기대해보면서 김영준의 밀리터리, CBS 김영준 국방전문기자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영준 기자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둑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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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둑둑둑